유니스 트레킹 수원 팔색길의 이색, 지갯길을 걸었습니다. 300번을 타고 가 북수원시장에서 시작합니다. 지갯길은 광교마을과 파장초교를 잇는 옛길로 나무를 하거나 학생들의 동교길이었다고 해요. 슈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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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입부터 얘 보다가 귀를 잘못 들었어요. 약간 벤지같이 생겼다. 그쵸? 줄게 없는데? lim deseo 조절 트럭 president chairma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기가 진짜 수원인가 싶더라구요. 광교 신도시가 지척인데 길만 옛길이 아니라 옛날 시골 동네에 온 것 같았어요. 농장도 많고 소도 있고 시골 자부종도 막 돌아다니구요. 광교 신도시가 지척. 광교 신도시가 지척. 광교 공원으로 향합니다. 광주 저수지 대극길에서 반짝이는 봄을 윤슬 구경도 실컷 하구요. 저는 걸음이 보통 평균시속 5.5km 정도인데 릴리브 기록보니 정말 느릿느릿 걸었더라구요. 2시간 반 동안 지게끼를 만끽한 것 같아요. 3색 매실길도 곧 만나요. 3색 매실길도 곧 만나요.